복싱한 에피소드로 정말 우리 주간아이돌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던지 본인 점수 기억나십니까? 900 몇 점이었던 거 같아요. 911점이었는데 오늘 그날의 레오를 이겨라! 미러전 준비했습니다. 아, 미러전! 올 학기만큼 정말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의 적은 어제의 레오다. 그렇죠. 911점 오늘 이 기록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네, 두 번의 기회를 드렸을 때 그 두 번 중 한 번이 912점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네. 혹시 남잼 씨, 우리 세윤 씨랑 우리 이사민 씨. 슬슬쩍 한번 손 대볼까요? 손 한번 대볼까요? 우린 어차피 성공 못하니까. 세윤이 오빠는 은근히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어릴 때 싸움 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뒤에 댄서분들은 웃어요. 웃을만한 게 저는 남자로서 이게 가끔은 조금 조금 부끄러워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부끄러워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써봤군요.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딱!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 레오! 레오! 그러니까 항상 시비를 걸면 항상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렇지. 이유가 있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 그래서 오빠 한 번 쳐볼까? 네. 상민이 오빠, 상민이 오빠. 아, 오잖아. 아, 오잖아. 아, 오잖아. 멀리 넘어졌어요. 자,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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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유세윤 유세윤 오, 쎘다. 오, 쎘다. 오, 쎘다. 뭐야. 오, 쎘다. 최대 뭐야. 6, 3, 6. 6, 3, 6. 6, 3, 6. 와! 두 분 커플 한 커플 완성! 사랑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레오가 얼마나 센 거야. 핵주먹이라는 거예요. 자, 레오. 이야, 레오. 첫 번째, 1차 시기. 1차 시도예요. 1차 시도. 왼손. 왼손. 자, 한 손. 왼손. 자, 한 손. 한 손 갔어요. 왼손. 자, 한 손. 한 손 갔어요. 아, 이거인 일입니까? 아, 이거인 일입니까? 803! 803! 803! 804점 나왔어요. 804호! 804호래요. 전 세계가 놀리고 있습니다. 900대의 기록이었거든요. 야, 이거 804는 너무 모자란데? 아, 지금 너무 모자란데. 살살 졌어요. 살살 졌어요. 아, 살살 졌어요? 오케이. 어쩐지, 어쩐지. 자. 그땐 라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 라비가 약간 좀 혁이도 잘했어. 혁이도 잘해서. 약을 올려서 라비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화가 좀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아, 됐다! 아, 됐다! 아, 점수가 안 됐어. 아, 점수가 안 됐어. 세게 졌는데, 이번에. 아, 이거 지금.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점수가 안 됐어. 이야, 이거 많이 나왔는데. 의자, 의자 줄게. 의자, 앉아. 980 나온 것 같은데. 아, 해! 980 나온 것 같은데. 아, 해! 아, 해!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 그래.